또 오늘 간단한 단신이지만 북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산권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당신 것하고 내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재산권 개념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보니까 북한에 빌려준 돈이 꽤 많은 모양이 있는데 그 돈이 아마 거의 떼일 모양입니다 당연한 거죠 무슨 개성공단에 공단을 설치해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합니까 비즈니스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삼성그룹이나 또 중견기업들 가운데서도 뜻 있는 사람들은 아예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생산 현장에 직접 경영자가 통제를 할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시작부터 10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봉제업을 하시는 한 중견 사업가가 북한에서 개성공단에서 봉제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그분 말씀은 그거죠 사업 현장에 근로자를 통솔할 수 없는데 그게 사업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동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뭡니까 박수치고 난립없어 가고 정치인들이 참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개념이 없죠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래전에 한참 금강산 강강이 활성화될 때 금강산 강강이가 또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현대아산이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런 호텔에서 관계자로서 근무하신 분이 북한인들하고 접촉하면서 간단한 그런 비누라든지 이런 체면도구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도 남 거하고 자기 거 구분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정언한 걸 들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북한 관광을 안 갔습니다 왜 그럼 그 돈이 북한 동포들을 확실히 억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북한 관광에 참전을 안 했죠 그 당시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뭐 그게 큰 통일의 역할이 될 거다 역군이 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좀 많이 배운 사람들 보고 인생들 다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이 좀 주관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북한의 위정자들이 이렇게 그것을 섭득해 가지고 북한의 이런 주민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할 건데 뭐 북한산 건강산 간다고 뭐 그렇게 야단 법설을 지니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거의 뭐 나라가 그냥 어려워지는 거죠 재산권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재산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북한과의 모든 돈거래랑 사업거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원금 이자를 합쳐서 6천억 원이다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준 것이고 수출입 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 밖에 뒷돈으로 준 게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박지원 씨는 뭐죠 감방에 갔다 지금은 다 이제 무슨 뭐 다 또 감면을 받았겠죠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 지연 배상금 등을 합쳐서 6천억이 넘는 것을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세금으로 가지고 준 거죠 대부분 자금이 노무현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동안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게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 배상금은 6,173억 원 4억 4천4백60만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된 거죠 대부분이 수출입은행에서 지원된 것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북한의 총 1조 2,954억 원을 송금했다 재산권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돈을 다 떼이는 거죠 참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했어요 개성공단은 또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송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지적했는데 아무튼 최근 10년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출입은행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로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떼먹은 거죠 뭐다 금융의 기본이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면 떼먹을 거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모든 금융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세금으로 넣는 거죠 한 사람은 고인이 됐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다 고인이 됐네 그러니까 재산권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국가하고 이런 돈거래는 될 수 없고 사업거래가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산권 개념이 아예 없는 단체하고도 이런 돈거래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재산권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그런 개인하고도 돈거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현대문명이 아주 뭡니까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로마로부터 시작했었던 소위 앵글로섹션 계열의 재산권 개념이 현대문명하고 접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이번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국에 해당하는 영국의 큰 힘을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영미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권 개념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면 재산권 개념이 일단 흔들리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럼 사회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재산권 개념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도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건 아니죠 원리금 상한을 늦춰준다든지 하는 건 괜찮지만 빚을 15까지 80%까지 탕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각조각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재산권 부재 사회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돈은 내가 쓰고 부담은 당신이 아는 겁니다 공짜 점심 시대가 되는 거죠 점심은 내가 먹고 비용은 당신이 지불해라 이렇게 사회가 점점 바뀌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사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지를 잘 생각을 못하죠 그 밑에 쫙 깔려있는 것이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의 원리 같은 것이 상실되면 그럼 뭐 사회가 그냥 바로 골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게 참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엄청 위험한 말이죠 우리가 남이지 당연히 당신 거는 당신 거고 내 거는 내 건 거지 당신이 점심 먹었으면 당신이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점심 먹으면 내가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회가 가랑잎이 젖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앉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